대원충남 녹색연합은 최근 세종보건환경연구원이 금강 백제보 인근 수막재배시설 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바람물질 라돈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며 환경부는 농법전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색연합은 백제보 인근 부여군 자황리와 저성리 일대 300여 농가에서 250여 개의 관정을 개발해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때 집안의 암석과 토양에서 나오는 라돈이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는 라돈을 폐암과 악성중피종을 일으키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